꿈은 하늘에서 잠자고 노래 잘 냄새야. 나가봐도 노래 잘 냄새. 저기 여러분들은 그 둘인 때 꿈이 뭐라나 수가. 그 꿈을 이루어서 사는 사람도 있고 그 꿈을 이루지 못해 그냥 평생 가슴에 그 꿈을 안 한 사는 안타까운 사연의 사람도 있을 거고 참고로 저는 그 어릴 때부터야 기가 아이고 커 놓으니까 농구 선수가 꿈을 안 쓰게 농구 선수기에 3점 샷 이거 나 근데 농구 선수는 포기했으니까 다행히 변상하멍 사는 짓 좋 좋지 자 그나저나 오늘 이야기는 그 꿈에 대한 얘기를 오늘 한번 우리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꿈은 하늘에서 잠자고 찾아보야 야, 소리 안 들려, 누가? 아, 왜 이게? 아, 저거 나 봤어, 저거 이 참! 내가 지금 움직이는 거 모르나, 지금? 소년 나 바래라. 다 카라게, 야, 지금.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이를, 저거 볶은 지가? 독특한 거, 독특한 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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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 음식을 내는 걸 내버려 둔 갈말이잖아. 아유, 그만해. 여보세요? 아, 예, 예. 아, 저기, 저기. 아, 용혁이 성분이야. 예, 혹은 이제 뭐고, 저, 배달 울려면, 그만 기다려있어, 예. 아이고, 아프지, 나 자꾸 아프지. 야! 아, 왜 얘기해, 나 진짜. 정신 내게, 저, 내 국룰어내는 주작에. 거 보면 자기 없애게, 이제. 박빵, 서둘둘이. 나 지금 기꾸냐 마감아, 알아들었다는 말이다. 아이고, 진짜로. 아이고, 허위도 확 설거 같은데, 이거. 어, 현배 무슨 한 일을 하면서. 그건 너희 아들이지는 안 된다. 다 해 없고 말은 허위도. 아이고, 안 막이나, 아들이라. 아이고. 아이고, 진짜로. 야, 현배야. 현배야. 어, 잘 태고 있나? 아, 녹화 되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쇼미더랩스타 지원하게 된 제주강구리 45, 이현배라고 합니다. 그러면 제 랩을 들려드리겠습니다. 나이는 좀 있어, 히트곡은 없어. 거의 집에 있어, 우는 전화도 없어. 우리의 위치, 우리가 더 잘 알잖아. 우리는 콘크리트 정글. 우린 계속 뻗어가는 넝쿨. 어떻게든 살아남아. 야, 현배야. 이곳은 콘크리트 정글. 콘크리트라마나? 무사 식당에 안 나와서 가. 엄마, 지금 되게 중요한 거 하고 있어. 식당 일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나? 쇼미더랩스타. 미시가? 쇼미더랩스타. 이거 지금 지원하고 있단 말이야. 엄마, 이거 1등하면 진짜 돈 많이 벌 수 있어. 그리고 엄마 호강시켜줄 수 있다니까. 아, 1등에 한번 호강시켜주지? 그럼. 아이고, 착해다. 아이고, 착해다. 개나님. 무조건 페달링 호강을 시켜. 이리 와. 이리 와. 엄마. 이리 와. 아이고. 이리 와. 이리 와. 와! 아이고, 이 사람. 산 왕석이야? 나 이걸 싸봐야 싼 거 아니야? 아이고, 나 진짜. 아이고, 나 진짜. 아이고. 아이고, 개나님. 이게 고장인 거 없대가. 아니, 싼 아살수. 아직도 아니라지. 맨날. 아니, 이 새끼. 군빙이도 이보다 빠를 줄게. 아이고. 아이고. 먼지를 시켜놓고 그냥 호로 좁으라, 그냥. 푹치기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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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좋은 아침 됐니? 아들. 네. 이거 목에 건 건 뭐 꽝인가? 아이고. 핸드폰. 푹치기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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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푹치기라, 박치기라. 그냥. 확 배달해나가라. 아이고, 진짜. 내가 저기에 귀꼬맹이 막아기를 전내 선춘들 불러도 듣지도 못하고. 아이고. 너만이 힘들어. 너도 힘들었을 걸 생각하니, 마음에 이만이 아파. 나도 너 귀찮으나 힘들었거든, 아이고. 이 형이 가니까? 너무나 외롭고 슬슬. 아이고. 자기가. 배달이나 허용 가면 곧장 집 전에 없어, 어디 헛든지 대이지마라. 아버지는 어머니가 싫다고 하셨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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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는 뭐. 아니, 아버지. 난 네가 싫다. 네가 싫어 자기 가라. 그 철옥도 헛고 깎은 거. 아. 그냥 다녀오겠습니다. 웃으세요. 내가 보여줄 테니. show me the rest. 이거 뭐라 이거. 아이고 아이고 저런. 그냥 그냥 랩으로. 아이고 하박이나 아들이나. 저건 어떤 걸 그 봐 저거. 저거? 어몽드 알몽 그런 거 아니라고 이 사람이. 나가 어떤 거다 이런 사람이신지 눈에 빻. 아이고 아이고 나가 그냥 미쳤죠 미쳐서. 에이구 미쳐서. 아이고 그때 노래방에 가지 안 하는 건데 그냥. 괜히 그냥 손 한 번 심었다네. 아이고 아이고 타면 돼 타면 돼. 에이구. 형 따올리면 되고 따올리면 되니까. 자행이야. 뭐요. 아이고 자키 잘 드시네. 아이고 자키 잘 드셨습니다. 아이고 하신 잘 먹었습니다. 제가 밥은 자키다. 아이고. 전환사람 저기 밥이 올 때가 됐는데. 밥이 올 때가 됐는데. 아이고. 안녕하세요. 아이고. 아이고. 정식 지켰었죠? 아이고. 강부님들하고 했었네. 아이고. 자 모르고 가. 아이고 나는 모르고 시험실도. 아이고 창고하더라도. 창고하더라도. 아이고, 아방도 하거나 배달도 하거나 자꾸 오는 게 없어. 해야죠. 엄마들은 육지가 하거나 노래 캐릭터 올라왔다. 우리 동네도 인물 날 거다. 앞으로 기다려 없어. 캐나다는 얼마야 그래? 28,000원입니다. 28,000원이요? 자, 이거 3만 원이요. 2천 원 이상 놔둬. 감사합니다. 했었어, 했었어. 빈 그릇 한쪽에 주시면 좀 이따 가져갈게요, 제가. 인물 낳게, 인물 낳거라. 부지런히 하라. 강구로 인물 낳거라. 강구로 인물 낳거라. 몇 살이냐, 연아? 저 방은 거의 바패 대수다. 아이고, 방은 아이고, 이제 가서 게먹거라. 부모님 걱정 안 얘기해. 가서 정가성 등이 가면, 장연도 안 가고, 주축 등이 가면, 도망아벅 내고 죽다더라. 연아, 창부가 아들이 와그네 도와주면 되는디, 식당도 잘 되고 허는디. 가슬라 체념이니까, 전문양으로 시험만 길라 넘기고, 이제는 꼭 서울로 올라가면 좋겠어요. 아방길 도와주자녀. 우리 동네도 가사하는 놈은 얼마나 좋 수가. 잘 될 거 보다 노래도 잘하면 잘 부릅지 컴게. 우리 어르신들이 그냥 주변에서 잘 되라고 마음만 빌어주시고. 잘 되겠죠. 잘 되죠. 잘 되세요. 잘 되세요. 잘 되세요. 예예 두개다! 두개 형 시끄러운데! 시끄러운 바둑! 누구세요? 깜짝 놀랐잖아요 강구리 45 맞으실까? 강구리 45 이현배라고 합니다 우리 제주도 연예인 강구리 연예인 여기서 뭐했을까? 저를 어떻게 하세요? 장난이 아니오닥에 지금 하늘에 별이라 별 스타 스타 제가 잠깐 앉아서 빌받아서 제가 노래 만들고 있었거든요 어떤 노래 맞으세요? 한번 들어보실래요? 오 좋습니다 좋습니다 드로브카드 마침 제가 이걸 SNS에 올리려고 만드는거 올리려고 하는데 한번 찍어주실래요? 오 이런것도 찍어줄까? 오오오오 딘딘 자 이번 시간은 국어시간 힙합을 많이 알건 말건 그런거 중요하지 않은 잔치 시간 재미있는 힙합시간 힙합을 많이 알건 말건 그런거 중요하지 않은 잔치시간 잔치시간이 영어로 뭐? 파티타임! 선생님들 이름은 뭐? 45! 여러분들은 오늘 재미있는 힙합에서 게룩 인도할 우리는 1인조 45라고도 해 그냥 이렇게 나에게 솔직한 음악을 추구해 그대의 맘속에 순지한 리듬에 맞춰 따라가다 보면 나올거야 즐거운 인생 살아가 DJ 따라 리듬에 맞춰다 판을 문질러 고맙습니다 아니 지금 전화 안받아면서 가이 아니 이게 지금 그게 아니오다 다른데 전화 안 두게 하다른데 안받아면서 아니 지금 나간지가 헌시간 반 된 아이가 지금 어디 지금 죽으신지 사라신지 전화가 없는 거구나 아이고 안방이네 작사 나들 신세가 얼마랄까 거고고고 미성붙소게 이 시민이 이제 올테 작사 나이 맨날 막 그냥 기십죽이고 거지 맙소 작사 나이 작사 나이 하는게 지금 저쪽 장제도 안가고 그냥 아 나니까 당신 아들이 주겨난 니게 무슨 딴 데도 본거 아니 봄 또 왕성 땡땡땡땡땡 다 났습니다 넌 무사 전화 안받아냐 네게 전화요? 어이구 다섯통이나 하셨네 아 죄송합니다 쌀이마미 쌀이마미 야 야 야 현배야 이거 지금 우리 식당 장사 잘되나 이것만 딱하면 평생이 멍사는데 지지 않았다 나는 이거 랩하고 싶단 말이야 음악 네 네분 뭐 쌀 때 랩하는거지 네분 무슨 네분 아이자 싫대신 좀 해지만 거기 갔다 오는건 잘 갔다 왔지 네네네 그래서 조금 싫어해졌어 아니 싫어? 아니 그릇 싣을 것도 있잖아 그릇도 싣고 그릇을 무사히 현배가 합니까 그게 당신이건 회사주 그럼 아들은 내버려둔 그럼 아방이 싣단 말이야 다 일도 헌음 자기 포지션이 있줄 야인 배달라는 아이줄 그가저라는 아이줄 포지션? 아이고 아들이 그냥 영어소가 네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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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엄마 나 그릇 씻을게 아냐아냐 내버려 내버려 고고 현배야 그거 이거 아방저추로 용심되고 오는디 좀만 더 한번 음악해야지 엄마 음악 너무 좋아 음악해야지 그 음악은 잘 하긴 해미고 엄마 아까 전에 오다가 멜로디랑 가사를 생각했는데 아 죽여 이게 멜로디가 맨 처음에 다 할 때 대퍼덵 basta D.J 따라 리듬 에 맞춰 다 판을 문질러 큰 paik im MC 따라 비 보이 따라 리듬 에 맞춰 다 가치 추볼 표현 야 이거 너무 Rao 알 necessity 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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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 서울만 가면 무슨 거 막 이거만 이렇게 해서 막 밀려대기는 거 아나? 사람이 갓관한 기자물을 베레짱이 있고 가방받아 팔질은 낫고. 야, 속상하지? 좀 한잔야. 옛말에 가장 힘든 게 자식 농사라고 그랬어. 자식 농사는 맘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어쩔 수 없어. 시혁이야 요즘 아이들이 우리도 경험해보는 건 건덕부터 거라고 그거는 헛것이냐 그거 아이들 허는 양 해줘 아이고 경혜도 양 그 음악이 대형 성공만 나면 나가 뒷바라지를 헛죽해 근데 가히 허는 게 뭐라냐 맨날 놈이 저놈에만 대형 싶대 너 나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나중에 밭도 팔고 다 팔게 돼요 그러니까 그러지 마요 그냥 꽉 잡아놔 그냥 아니 이놈이 잡아놓으면 말로 이제 아니 배달허래를 가하랜 횡행 놔두면 어디 천리강산 가그네 오지를 안 해버리고 나중에 몸은 어디 들어가면 이것만 하였어 사람은 우장붙붙이 됐어 그냥 아이고 아니 손라자만 줍더기 아이고 나 진짜 아까 이디는 저 아들 잡으려내고 나만 아들은 풀어야 돼요 아니 대문 나가 그걸 하랜 허는디 놈이 졸음이면 졸졸조차 등이니 처음에 다 놈이 졸음이 조치는 거죠 앞상 돌아다니는 사람이야 아니 벌써 5년이 넘어 숙행 5년이 넘어 5년이 아니고 10년이 돼도 놈이 졸음에 조치된 게 당 대통령도 일거다 아이고 그 맨날 애들이 지금 돈 거져가는 게 얼마 꽉? 이게 돈 거져가는 게 어떤 거져감인지 몰라도 그래도 다 생각이 주게 그 아들 돈 신제 나이도 있고 야 속상한 겨우거든 나도 헌정 싶어 아이고 아이고 야 나 진짜 그 헌정 먹어 그래 쏙 쏙 풀려먹어 야이 나 이 놈 아들 진짜 얼굴만 봐 가느냐 엄마 엄마 다녀올게요 이제 갈 거 네 가야지 엄마 꽃끼 이번이 꼭 잘해야 된다 아 그럼 엄마 자신 있어? 잘해야 돼요 이번이 떨어지면 진짜 이제 식당에서 일을 해야 된다 알았어 엄마 약속할게 아 근데 그럴 일 없어 꼭 무승할 거야 어? 100% 어 엄마 됐어 어이 한 번만 한 번만 한 번만 아 엄마 안 죽어도 되는데 아이 사회 참 이 정도 없지 이런 거 알잖아 어 근데 야 너 어떤 서울 가는지 이거 아이씨 박사니까 캐리어가 없잖아 나 아이씨 고울 거 아니야 괜찮아 엄마 어차피 래퍼는 어? 모기 생명이야 엄마가 이거 만들어주는 하귤차 이거 이렇게 아 아우 시원하다 엄마 이거 잘해 이 엄마 걱정하지 마 엄마 티비 봐야 돼 나 나오는 거 봐 그렇지? 어 어 아이씨 가 이 잘 갔다 봐 자 엄마 걱정하지 마 어 앞비 잘 보고 네 어 어 어 아방은 또 이 아들이 말을 안 들어주나 아방은 또 속상하고 아들은 또 아들대로 자기 마음을 몰라주나 이것도 아들은 또 속상하고 이 아방고왕 아들고왕 또 영행하면 각신도 옆에서 그거 보면 속상하고 아이고 참 이거 뭐 또 좋은 방법이 어딨까 이거 아 참 나도 영간에 방법이 생각이 나진 않으네 이거 아 참 아 아 그렇다면 아 아 아 그게 아니라 저희가 지금 지원서 검토 중인데요 네네 실례지만 현재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저요? 서른아홉 살 어 힙합하기 딱 좋은 나이죠 아 지원서에 잘못 기재된 거라 생각했는데 진짜네요 아 예 뭐 나이가 뭐 문제가 되나요? 저희가 실은 서른 살 이하 래퍼들만 지원 받고 있거든요 네? 어 어 어 어 어 그런게 있었어요? 네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다음에 더덩실 랩스타라고 할 거거든요 그때 지원해주세요 네? 더덩실 랩스타요? 알겠습니다 아 네 아 아 아 아 아 아 아들 어디 가세요? 네? 아들 야 이거 서울도 며 며 동간이라 이거 이거 참 아들 말만 하가면서 이측 독광진행의 모양으로 그거 낚아하니 꽉이 이제 아주 되게 사도록 하니 이거 혼자 나고 저 어디 대기업에서 뭐꼬 이거 면접인가 뭔가 보래오래는 이제 올라갈 수가 무슨 아니 아니 말 걷는 거 몰라 잘 걸어봐봐 가이 무슨 면접 보래간 거 아이고 참 음악만 하는 아이가 대기업에 무슨 저 면접을 보래간단 말이야 이게 아이고 야 아달라 아달라 좀 앞서 이젠 새끼 달신데 의지의 멍 살아난 그 부모들이 어수다 우리 냥으로 우리끼리 저 자리에 살면 되죠 거고 이거 한번 기가 팍 죽은 거 닮아 이거 한번 들어봤어 이 음악을 한번 예 예 이거 한번 들어봅시다 갔다 올까 예 아니 이거 흥이 남지 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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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이 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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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냥 이거 누굴가 이거 맨지 소리라 이거 아이고, 이거 우리 현배가 만든 거 아니까, 현배가 이거 우리 아들이 만든 노래를 만들까? 이게, 이거 현배 노래 우다게 얼마나 좋을까, 이거 아이가 동체비가 좋아 아이고, 현배 노래 현배가, 그냥 이제 너무 귀여운 아들씨인데 너무 아메리지도 많았고 그거, 쓰레기나 식초할게 수다게 우리 현배, 육지 이거 마지막으로 한 번만 시험복해낸 거긴 가수다 이번 타로직은 절대 이제는 다시는 음악 안 하게 나하고 꼭 약속하여 그냥 현반만 눈 딱 고마 알았어, 알았어 그러면 이번 딱 한 번만 해야겠네 얘기해, 현반만 그러면 나 이번 딱 한 번만 아들끼라 아이고, 고맙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이거 혼자 없어, 이거 혼자, 혼자 건배 아이고, 우리 가면 노래 시작 시작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니, 손, 손 같다 있는데 이거 아이고, 형님, 형님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니, 이거 이거 무사 우리 우리 아들 이거 무사 품기고 있는지 무사게 어, 나이가 많아서 안 된대요 어? 아이고, 참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그놈이 걔네들이 늘 잘못 보는 거라 노래는 이, 이 제주도에서 충분히 해진다 어, 어, 어 나이가 있으니까 응 어, 우맛보다 멍불 coordinator 나오기 아이고, 차 배달가 правда 아이고, 그 슈퍼맨 그 젓가락질 뭐 그 노래하는 아 디제이디우 씨 이하늘 씨요 아 예 맞아요 네 그 아 네 그 이하늘입니다 제가 뭐 전화드린 건 다름이 아니라 현배 씨의 sns 보면서 내가 어 이거 우리 스타일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현배 씨랑 같이 작업 한번 해보고 싶어서 전화드렸어요 네 정말요 아 그런데 혹시 소속사 있으세요 네 소속하고 계신 거 없으시면 우리랑 같이 가신 거 어때요 아 당연하죠 계약해야죠 네 그럼 그때 서울 올라오면 그때만 봐요 네네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아이고 무슨 소리가 엄마 아빠 디우 씨 알죠? 디제이 디우 씨 근데 왜 노래 듣고 계약하자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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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됐어 나 아빠 돈 벌어서 엄마랑 아빠랑 내가 맛있는 거랑 다 하나 드실게요 아이고 차크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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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됐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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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이고 고맙수다게, 아이고 고맙수다게. 아이고 우리 신사법 들으게 되면 아이고 잘 더 고마와나. 아이고. 돈 내야 되는 거 아니? 아니 돈 무슨 돈을 낼 말일까. 아니 우리 아들이 딱 불러그네. 박수만 크게 쳐주면 양. 그게 고마운 겁주기게. 자 자 한번 해보라 어른들. 어른들 같아요. 자 자 자 자 한번 해보라 어른들, 어른들 같아요. 자 자 자 자 강구리 형베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냥 편하게 들어보세요. 자 이번 시간, 국어 시간, 영화 시간, 재미있는 힙합 시간, K-POP을 많이 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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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한, 많은 잔치 시간, 잔치 시간은 영어로 뭐? 선생님들 이름은 뭐? 여러분 들어오고 재미있는 힙합의 세계는 윈도와 우리는 이 조수. 안녕하세요. 웅, 웅 등 omnium. 우리는 이 조수, 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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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웅. 야 이거 다소연 성공하겠지. 야 이거 다소연 성공하겠지 야. 아이고 우리 아들 이거. 아멘